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새비캠입니다. 새비캠 얼마 이제 상장한지 안 된 신규 새내기주인데 그만큼 또 뜨거운 상황입니다. 신규 새내기주가 이렇게 뜨겁기 쉽지 않은데 새비캠이 아주 요즘 물이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배터리 쪽이 아직까지는 폐배터리가 나오는 시기는 아니에요. 유럽에서 이제 개화한 게 20년이었기 때문에 그게 한 4, 5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는 나오면서 용량이 떨어지고 전압이 떨어진 이런 배터리들을 ESS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장치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각국에서 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의 실적이 나오지는 않더라도 어떤 초기에 소재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숫자가 크게 나오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고하게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대체해 나가는 전기차 시장의 개화가 보이고 있었고 그 숫자가 점점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은 각국의 친환경 정책들로 인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은 글로벌 전기차 보급률이 10%가 제한되는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열릴 시장들이 더 클 텐데 그만큼 사용되는 배터리 단에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숙명이다, 그냥 필연적이다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미리 시장이 좋지 못한 환경에서도 밸류를 예전의 소재주들처럼 주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세계 각국이 지금 배터리 쪽이 굉장히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남아도는 배터리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도 결국에는 친환경단의 문제로 또 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지 우리나라만의 이런 트렌드가 아니고 전기차 자체가 글로벌 트렌드다라는 거 1번이 될 거고요. 2번으로는 그렇게 글로벌 트렌드가 된 전기차 시장에서 몇 년 후부터는 배터리가 폐배터리 형태로 쏟아질 건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런 리사이클링 업체들의 수혜가 거의 저는 100% 확실한데 그 시기가 언제 오면 어느 정도의 강도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미캠에 이러면서 오늘 장중에 10만 원대를 넘어갔었습니다.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긴 했지만 지금 9만 3,200원인데 어쨌든 지금도 6% 넘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세미캠 우리도 여기 올라타야 될까요? 이거 지금 당장 사기는 조금 무섭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도 일단은 옆으로 행보 정도 하면서 이제 생기기 시작한 5일선 정도는 또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너무 급하게 왜냐하면 아직까지 밸류가 비싼 것도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폐배터리가 아직 나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의 밸류를 당겨서 적용을 받고 있는 거기다가 이제 초창기 지금 바로 이제 상장한 신규 상장주의 효과도 같이 조금은 누리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 실적이 자명하다라는 부분은 거의 확고합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간에 특히나 6만 5천 원 부근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 날부터 굉장히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지면서 지금 상승을 한 이후에 한 9만 3천 원대 부근이 이제 매물대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매수하시기보다는 미래의 큰 그림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조정 구간에서 매수해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전 고점까지 보는 전략들도 유효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